좀 좋아하시잖아요.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. 와, 금수저가 좋긴 좋네. 스무 살짜리가 벌써 저런 철다. 된대미가 됐네, 저 녀석. 뭐가요? 부모님이 사주는 거 군말 없이 좋아라 하잖아. 부모 덕에 금수저 물고 태어났으면 감사합니다 해야지. 돼도 않는 것들이 객기 부리는 거 짜증나. 에이, 대리님은 금수저보다 훨씬 좋은 것 같고 태어나셨으면서. 아, 이거. 아, 내가 대리님 얼굴이었으면 벌써 연예계 진출했다. 길거리 캐스팅 같은 거 안 당하셨어요? 그쪽에서 이 가만 놔둘 페이스가 아닌데. 어마 무시했지. 내가 본격적으로 나섰음. 원빈, 정우성 됐다 그래. 아, 근데 왜 안 하셨어요? 더 쉬운 길 놔두고 뭐하러. 그게 뭔데요? 금수저 밥상에 숟가락 옮기. 아유, 쟨 또 뭐냐. 고객님들 계시니까 조용히 내보내. 아유. 오오오오. 예약 안 하시죠? 감히 예약하러 오세요. 이쪽으로, 이쪽으로. 감히 예약하러 오세요. 감히 오세요. 감히 오세요. 조용히 오세요. 조용히 오세요. 조용히 오세요. 조용히 오세요. 아유. 돈 많으면 뭐해. 아유. 재미가 없다, 재미가.